2000년 4월, 이집트 타베 어느 바닷가. 한 남자가 스쿠버 다이빙을 하기 위해 지푸른 바다로 뛰어댄다. 무성한 산화초와 형형색색의 물고기 사이를 유유히 헤엄치던 남자.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지륵같이 어두운 바다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한다. 그리고 마침내 남자는 거친 호흡을 뱉으며 바닥까지 떨어지는데 다음 날 남자는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다. 그는 러시아 출신의 실력파 스쿠버 다이버인 유리 립스키로. 그가 사망한 것은 이집트 시나이 반도의 남쪽 마을 다합의 앞바다에 위치한 다합 블루홀이었다. 블루홀이란 이전에 있었던 해저동굴이 붕괴되거나 해저 암석이 용해되면서 바다 안곳이 움푹 패여 만들어진 곳인데 특히 다합 블루홀은 깊이 130m, 직경 60m에 달하는 거대한 블루홀로서 흔히 볼 수 없는 희귀한 봉식물과 함께 환상적인 풍광을 자랑하고 있어 세계 10대 다이빙 포인트로 뽑힐 정도인데 그러나 다합 블루홀은 다이버의 천국인 동시에 무덤이었다. 이곳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다가 운명을 달리한 사람만 무려 120여 명으로 유리 립스키뿐 아니라 아르헨티나의 여성 다이버인 바바라 딜링 미국 오레곤 출신의 마틴 가라 러시아의 크리즈 밴드키드 수많은 다이버들이 다 블루홀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들이 모두 아마추어 간의 프로다이버로 그들이 어떤 이유로 사망까지 이르렀는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다합 블루홀은 미스터리한 장소로도 이름을 떨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다이버들은 미지의 세계인 블루홀에 대한 호기심과 그곳의 환상적인 풍경 때문에 끊임없이 이곳을 찾아왔고 유리 립스키 또한 2000년 4월 동료 테렉 오마르와 함께 다합 블루홀을 방문한다 저렉, 제가 다시 한번 더 볼 수 있을때 저렉. 저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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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 저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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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감사합니다. 제가 도와줄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하하하 후! 조심하세요,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눈이 닿을 수 있어요. 불로울의 매력에 푹 빠진 요리 립스키은 홀로 불로울의 지푸른 바다로 뛰어든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요리 립스키가 나오지 않자. 심상치 않음을 느낀 동료 테렉은 다합불로울의 바닷속을 수색하기 시작했고 다음날 안타깝게도 깊은 바닷속에서 유리 립스키의 시신을 발견한다. 발견 당시 유리 립스키의 시신은 사지를 펼친 채 바닥을 향해 엎드려 있었으며 어떤 외상도 없이 깨끗한 상태였는데 의사는 그의 사인을 질소중독으로 인한 질식사로 결론 짓는다. 질소중독이란 물속 깊이 내려간 다이버들이 높아진 수압으로 인해 체내 질소가 혈액 속에 그대로 녹아버린 상태를 말하는데 이로 인해 신경세포가 둔해지고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사고력과 판단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다이버들은 점점 더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들고 혈액 내 질소 바다로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결국 질식사하고 마는 것이다. 보통 수심 10미터를 다강할 때마다 수압이 1기압씩 높아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최고 잠수 수심은 5기압인 40미터인데 의사는 유리 립스키가 1을 넘어서서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나 동료인 테릭은 의사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유리 립스키는 7년 경력의 프로다이버로서 그동안 어떤 사고도 당한 적이 없으며 또한 다합 블루홀은 그가 자주 다이빙하던 장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초보적인 실수를 할 리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것은 리프스키가 뒤로 남았다. 테릭은 이 영상이 유리 립스키의 사망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 영상에는 다이빙 이후 죽기 직전까지 8분간의 상황이 고스란히 녹화돼 있었다. 그런데 그런데 녹화된 영상을 확인한 테릭은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한다. 첫째 유리 립스키의 하강 시점이다. 영상에 따르면 5시 6분부터 유리의 시야가 점점 흐려지기 시작해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빠져든다. 바로 이때가 유리 립스키가 가라앉은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인데 이때는 다이빙을 시작한 지 3분 뒤로 수심을 계산해 보면 30m가 채 되지 않는다. 하지만 보통 질소 중독은 수심 40m 이상 내려가야 발생하기 때문에 유리 립스키가 수심 30m에서 가라앉은 것은 질소 중독 때문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둘째 의문의 괴생물체이다. 영상을 보면 5시 9분 38초에 바닥에 떨어진 유리 립스키의 시야 왼쪽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체가 포착된다. 그것은 마치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무언가처럼 보였는데 워낙 빠른 속도로 지나간 데다 일부만 찍혀 있어 그것이 공격성을 가진 심의어인지 혹은 전설 속의 심의 괴물인지 정체를 파악할 수 없었지만 이상한 점은 이 괴생물체가 나타난 후 유리 립스키가 몸을 요동쳤고 이로 인해 먼지가 일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셋째 의문의 소리이다. 유리 립스키가 가라앉기 전에 5시 6분 12초경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얼핏 들으면 기계음처럼 들리는 이 소리는 자세히 들으면 헬프라고 하는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당시 유리 립스키는 호흡기를 물고 있어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위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소리가 녹음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 영상은 얼마 후 인터넷을 통해 순식간에 퍼졌고 이를 본 수많은 사람들 역시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유리 립스키의 사망원인 초자연적인 현상 때문이라고요. 유리 립스키의 사망원인 미지의 무언가로부터 공격을 받은 것이라는 등 다양한 추측을 제기했고 이로 말미암아 블루올의 미스터리에 대한 궁금증 또한 점점 커져간다. 과연 유리 립스키가 사망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다 블루올에서 목숨을 잃은 베테랑 다이버 유리 립스키 당시의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마저도 그의 죽음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고 결국 유리 립스키뿐 아니라 블루올에서 사망한 수많은 다이버의 죽음은 아직도 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우리의 띵 그의 비밀 터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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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